응 네오 세트 버퍼가 도대체 뭔데? 잘해! 현진이 커만되게! 깨워! 오오오 야! 줘! 야! 니 리 쪼 내 꺼다! 니 리 쪼 내 꺼다 출발 순서를 정해요 처음으로 출발해요 내 차례에요 2 더블 좋아 내 난 더블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 걸려라 그냥 어? 진짜네 아니 우리 팀이 잘할지 모르겠다 좋아 좋아 굴키 하플 오케이 나이스 하플이면 어디선 선택 가능하지? 이런 데죠 오케이 나이스 랩마 좋아 진짜 괜찮은데? 너는 우리팀이 아니잖아 개같은 구 구 구 구 구 안돼 뺐지마 흐으으으으 뺐지말라고 아 랩마까지 박아오리네 100퍼 랩마 같은데 랩마 다 박는데 아 100퍼는 아니구나 프랑스 먹자 프랑스라도 먹자 프랑스라도 먹자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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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왜가? 뭐 랩마 100퍼인가 보네요 랩마 100퍼니까 샀을 수도 있지 어 이 판 망할 빌인데 땅 차이 너무 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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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단 프랑스 먹었어요 프랑스 먹고 0 먹으면 돼 야 2라인 다 먹히겠는데 이러다가 도대체가 진짜 2라인 다 먹히겠는데 어 뺏어 뺏어 좋아 괜찮아요 저거 뺏어도 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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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고 랩마 박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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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마 제발 랩마 제발 랩마 오케이 오케이 아 구아 이거 하필이면 구아 이거 기구왕인가요 돈 쌓여가는 거 봐 이거 이라인이 지옥 되겠는데 꼬바기 돈 들어가지도 않는데 86억이야 벌써 아 네덜란드 뺏기면 안돼 야 이거 개망이네 아 랩마 박아 쓰고 오 오케이 일단 불 켜고 공행료 상승 근데 아직 적다 우리 거 돈이 너무 적다 이 판 근데 완전 젖은 거 같은데? 야 여기가 한 80억 먹는다 내 차례 한 번 더 지어요 아 진짜 랩마 다 왔겠네 이러다 제발 아 오케이 랩마 박아 그래 제발 제발 오케이 그래 여기라도 랩마 다 박아라 여기를 희망의 구역으로 정합시다 저기를 희망의 구역으로 푸영캐를 조져버려 그냥 푸영캐를 그냥 조져버려 오케이 제발 오케이 세계여행 어디 먹지 이거? 어디 먹는 게 낫지? 호주? 호주 먹는 게 나을라나? 호주가 나을 거 같은데? 여기 여기 라인 못 먹게 해야돼 이거 이거 트리플 돼버리면 좋대 이거 스페인 좋대 진짜 이집트도 괜찮을 거 같아요 한가니까 오케이 이집트 나이스 아 육 3개 육 2개 곱셈 나오지 아니 육 하나에 곱셈곱셈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고 근데 우리가 조져질 때가 더 많다 푸영캐를 조져 푸영캐 조져 그냥 푸영캐 조져버려 푸영캐 조져버려 오 아 아 아 아 아 나한테 왜 이래 왜 기부를 계속 보내는 거야 아 프랑스가 그래도 6백 업짜리 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돈쟁이야 왜! 한 칸 안아야 되는데 안 돼! 여기 트리플 때문에 한국 졸라 비싸지고 미국 깨 비싸겠네 존댓네 진짜 존댓는데? 야 야 함정이 여기 세 개 있어 함정이 여기 세 개 있다고 우리는 한 개 밖에 없는데 오케이 어디 갈려냐 이거? 10뽕 꺼야겠죠? 10뽕 꺼는 게 제일 낫지 근데 10뽕 끄면 나중에 여기 돈 다 털릴 거 같은데 잘못하다가 마지막 턴 아 잠깐만 막 턴이잖아 10뽕 못 끄네 아니잖아 털 수 있어? 껄 수 있어? 아 끌 수 있어 끌 수 있네 공약료 상승 10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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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에 1집만 많아 보자 진짜 그만큼 받자 제 차례 제발 제발 10인 여기만 걸려라 한만 프랑스만 걸려라 프랑스만 걸려라 툭페이 깨버릴 거다 프랑스만 걸려라 툭페이 깨버린다 이 사람 진짜 신중할 거 같아 여기 돈 날아가는 거 같아 같은 사람 돈 날아가는 거 봐 이 사람 돈 날아가는 거 봐 제발 프랑스 제발 프랑스 제발 프랑스 끄아아앙 끄아아앙 으아아아아아 하라앤옙하 uhh 헉 괜찮아 돈 좋아 하핳핳핳핳핳핳핳하군 야 나 안걸리면 된다 Northern 2anu한 granted 북한산 제발 제발 어 어?! 야 한만 더 걸려라 프랑스 한도 걸려라 솔직히 근데 이거 걸릴 확률 하고 얼마나 되겠어 야 다시버려 ㅋㅋㅋㅋchten 이 사람 돈 안 잃었어 이 사람도 안 획득 아 이것만 1000억 날아갔어 나 600억 벌었어 진짜 걔들지마 진짜 걔들지마